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봉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심리학자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환경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일찍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하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음없이 타인과의 관계 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란 관계 속의 환경을 구조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구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정체성은 태어날 때에 어떤 문화의 구조 속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화 환경 구조에 의해서 그 사람의 특징이 길들여져 가게 되고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숙명론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철학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모든 것을 환경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의해 결정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말라위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말라위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 앞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2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아프리카 동쪽 내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말라위의 1인당 GDP는 634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34,997달러죠 그러니까 말라위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만큼 못 사는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1953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얼마였을까요? 67달러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어요 1960년대에 박정희는 중화공업정책을 주장했었고 그때 김대중은 농업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공업국가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농업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박정희는 환경적으로는 농업시대를 살았지만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과거와 현재의 매에 있던 과거지향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했을 때에 김대중과 김영삼 이 두 사람이 농민들을 위해서 길바닥에 누워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것을 몸으로 투쟁하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아주 근시한 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김대중과 김영삼이 주장하는 대로 농민을 위한답시고 농업정책으로 계속 밀고 갔었다면 그 당시 농민들의 표는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공업혁신에 이어 정부와 시대를 바라볼 수 없는 가난한 나라에 그냥 계속 머물렀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김대중과 김영삼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지도자들이 과거와 현재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이 주는 관점 속에 갇혀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눈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이란 정치인이든 예술인이든 그리고 종교인이든 그 속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심리학자 마셜 골드 스미스 이 사람은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라고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리구성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생각했었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찬 환경은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절망을 안겨주던 것이었어요 그 여리구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경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서 좌절하고 굴복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 성을 밟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구성은 마치 물먹은 담요 같이 그들을 감고 주저앉게 하고자 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무려진 그 성으로 올라갔어요 환경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쓰러지게 하고자 했던 그 환경을 그들은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제 방법은 그들을 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여리구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철학은 사람은 태어난 환경구조에 의해 그 사람의 특정이 결정된다고 했지만 신자들에게는 적절치 않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그 숙명을 이겨내고 그 숙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구성을 정복의 목표로 삼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무더운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투벅투벅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악한 환경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넌이 그들을 절망과 좌절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그 열악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관성을 밟고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밟고 그들은 성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찰리 존사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는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열악한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환경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 환경이 그들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끌고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 갇혀있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들의 내면은 이미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지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몹시 사나웠다고 하고 있죠 그 앞으로 어느 누구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은 자기 집을 내버려 두고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완전히 잡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헤어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죠 어쩌면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했던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무덤이라는 외적인 환경부터도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자유한 환경에 매여있다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의 구성에서나 오늘 본문의 무덤에서 그들이 자는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들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이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옥죄우는 환경에서 우리를 열등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자학하게 만드는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까이 오심으로 인해서 귀신들은 이미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움켜쥐고 있던 그 사람들을 놓아버리고 자신들을 돼지대로 들어가기를 주님께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라! 가라! 라고 하시니 그 귀신들이 돼지대로 들어가서 배도로 뛰어들어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서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감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에서 탈출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나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히브리스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처해지는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영적인 장애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주는 그것에 의해서는 환경의 테두리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환경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목표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목표,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려있다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묻혀 살아가게 되면 환경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환경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무덤과 같은 칙칙한 현실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신자다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들을 처리해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역시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하죠 이것은 상대방에 관한 관심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을 향한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이런 열심과 열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적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자주 인사를 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보다 더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길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짬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라도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1만 시간을 훈련하게 하게 되면 영적인 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엘리트가 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처해진 문화적 광경 구조에 의해 죽을 때까지 기대를 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신자에게서만은 그 정의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구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덤 사이에 살던 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잔 환경으로부터 초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구로 끌고 와서 죽게 하였습니다 죽으심으로 무덤에 갇혔던 그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무덤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도 뛰어넘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랄지라도 역사해 오셨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앞에서 또는 여러분 뒤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보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될 줄 믿고 용기 있게 힘차게 끝까지 전진하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경험하고 영육간에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사는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이름으로 받 identifying 이사님의 이름으로 지사하는 저와 third席 Psalm 이사님의 이름으로pex 이사님의 이름으로 pickled my Dirich 감사합니다.